오늘은 역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상 역상은 뭐 느낌적으로 단어만 봐도 뭔지 감은 다들 오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left 채널과 right 채널이 있는데 우리가 left 채널에 이러한 신호가 들어가고 right 채널에 이거랑 동시간대의 위상만 다른 이러한 신호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l 플러스 r 해서 썸을 하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가 않죠 반면에 l 과 r 의 동시간대에 같은 위상을 가진 신호가 2개가 l 플러스 r 을 하거나 마스터에서 모노로 썸을 하면 진폭은 2배로 커지고 위상은 그대로인 6db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스테레오 채널일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역상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바뀐 소리만을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역위상으로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결국은 이 소리와 이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이거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사람이 똑같다고 느껴요 두 개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은 한 개의 소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개의 소스를 사용하고 또 송출도 한 개의 채널만 송출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 스테레오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랩 채널에 요러한 신호가 들어갔고 라이트 채널에는 역위상인 소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L 플러스 R을 모노방송이라서 L 플러스 R을 했거나 아니면 L 플러스 R을 하지 않더라도 마스터 단에서 또 L과 R이 합쳐진다면 어쨌거나 어디에선가 썸이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실제적으로 트랙에는 파형이 들어있지만 서로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스테레오 방송이라서 랩트 채널에는 이러한 소리가 나가고 라이트 채널에는 이러한 소리가 나가서 썸을 하지 않고 썸이 없이 그대로 사람의 랩트와 라이트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방송국에서 많이 있죠 방송국에서 그러면 집에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여기 우리가 집에서 스피커를 스테레오로 음악을 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앰프가 있고 랩트 스피커와 라이트 스피커가 있는데 앰프에 L채널, R채널에 플러스 출력과 마이너스 출력이 있을 것이고 R채널에 플러스 출력과 마이너스 출력이 있을 것이고 A채널에 플러스 입력과 마이너스 입력 R채널에 플러스 입력과 마이너스 입력이 있는데 내가 커넥션을 실수를 해서 left 채널은 이렇게 플러스 출력이 플러스 출력으로 가고 마이너스 출력은 마이너스 출력으로 갔는데 right 채널은 L과 R을 뒤바꿔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갔다면 이게 바로 이 경우랑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소리를 내보냈을 때 L과 R은 서로 역사한 관계가 되고 이 소리를 사람이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L은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됐는데 R은 거꾸로 연결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요렇게 됐을 때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이거는 전기적으로 이 윗 경우는 전기적으로 장비 안에서 표시를 할까요? 하나의 장비, 우리가 콘솔이라고 합시다. 콘솔, 어느 하나의 콘솔에서 썸을 해서 썸을 한 경우는 하나의 장비 내에서 썸을 했을 때 L과 R이 역사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L과 R이 서로 역사한 채로 따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따로 나가서 사람이 들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앰프와 스피커를 한쪽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편집을 하나 해놨는데요. 이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제대로 연결됐을 때 하고 한쪽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바뀌어서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교차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인페이스는 제대로 연결이 된 거고요. 아웃오브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한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페이스 아웃오브페이스 인페이스 아웃오브페이스 인페이스 아웃오브페이스 인페이스 아웃오브페이스 인페이스 아웃오브페이스 잘 들으셨죠? 인페이스는 이제 L과 R 채널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연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오브페이스라고 한 부분은 L과 R 중에서 한쪽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들리냐? L과 R이 서로 동상이면 우리가 모노소스 즉 L과 R의 똑같은 소스가 들어있는 음원은 스피커의 정중앙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이렇게 맺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L과 R이 서로 역상 관계면 맨 윗 경우에서 전기적으로 합성하면 아예 상쇄돼서 아예 들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지만 이렇게 L과 R이 역상인 채로 따로따로 송출이 돼서 사람 귀로 L과 R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들려요. 이렇게 똑같이 들리는데 위에서 말씀 드려보셨다시피 이렇게 음상이 가운데에 맺히지 않고 소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퍼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더 부연 설명이 드려 있는데 저 트랙이 사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한 음절씩만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연 설명은 똑같습니다. L과 R이 정확하게 동상이면 즉 송출도 정상이고 스피커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다면 포커스, 모노소스인 사람 목소리 같은 경우에 모노소스는 정확하게 스피커의 정중앙에 음상이 맺히고 그 다음에 역상인 경우 L과 R이 서로 역상인 경우 즉 송출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역상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랩트와 라이트 스피커 중에서 한쪽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거꾸로 연결하면 이렇게 소리는 들리나 이렇게 음상이 중앙에 맺히지 않고 소리가 퍼지고 벌어지는 이런 느낌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테레오 믹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 이상하다? 소리가 왜 이러지? 이게 뭐 포커스가 안 잡히네? 이러면 바로 역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 구요.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L과 R을 우리가 송출할 때 랩트와 라이트의 서로 어디에선가 역상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스테레오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청취자는 청취자는 L신호를 이렇게 듣고 라이트 신호를 이렇게 듣는데 서로 역상으로 L 소리와 R 소리가 서로 역상인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위에서 제가 들려 드렸죠. 위에서 들려 드린 대로 그렇게 들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스테레오 방송이지만 모노 수신기를 사용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모노 수신기 모노 수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기계 자체에서 L이나 R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L 플러스 R 해서 썸을 해서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상신호와 역상신호가 썸을 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DJ 멘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L과 R에 똑같은 소리가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50대 5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하고 R은 완전히 똑같은 신호인데 상만 다른 신호가 가게 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레오 방송이니까 내가 라이브 믹싱을 한다고 해서 악기를 하나 수음을 하더라도 팬포트에 의해서 우리가 스테레오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과 R에는 5대5로 같은 비율로 들어가지는 않죠. 예를 들면 80대20이라던가 아니면 20대8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노 수신기에서는 DJ 멘트같이 50대50인 경우에는 L 플러스 R에서 이게 썸이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지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니까 L과 R이 5대5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대80이 들어오면 상세되고 60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 입장에서는 모노 수신기를 사용하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음악은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소리는 나오고 DJ 멘트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DJ 멘트만 안 들리고 음악은 좀 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혹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상을 주의깊게 들으셔야 되고 요즘에는 디지털로 다 콘솔 이후에 보내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거의 드물어지기는 했죠. 그리고 스테레오로 역시 수신해서 들을 경우에도 DJ 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들려드렸다시피 가운데 이렇게 포커스가 맺히지 않고 스피커 사이에 포커스가 가운데에 맺히지 않고 음상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L과 R이 따로 있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역시 스테레오도 스테레오방송이라도 음악 같은 경우에도 역시 L과 R의 역상이 나면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듣고 바로 역상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번에 역상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역상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